최수정 선생님 최수정 선생님 최수정 선생님 최수정 선생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좋은 시간 함께하세요 어느 날이 선풍이 부는 날에 날 깨워 죽는 운명까지 타고 있고 빈 보장 눌러쓰고 땅콩은 주머니에 견뎌 가지 어디든가 어디든가 어디든 떠나고 싶어도 내가 잘 들어있어 못 가도 못 보네 그곳 서풍은 서풍은 흐러네 내 맘이 기운 곳에 서풍은 흐러네 하하 하하 서풍아 걸어라 하하 불러라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하하 하하 서풀아 들어봐라 들어봐라 한 곡 더 띄워드릴 텐데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? 토요일 안 들려요 토요일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출발 혼자 지니어 잘하십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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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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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